이번 체인 아 이번에 체인 음 방자 체인 테스트 서버 해봤어요 자 나는 재훈 님이잖아 안녕하세용 친절한 마빈의 유저들 아우 아우 감기 기운인가 이거 아우 일본 가서 비만 맞고 왔더니 감기운이 생겨네 죽어 내 둠 리부트 재밌냐고요 완전 재밌어요 진짜 액션 최강 액션입니다 액션 중에서 정말 최강 악마를 어떻게 하지 악마를 이렇게 썰어낸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악마를 썰어낸 사람이 어디 있었어 없었지 더 까요 음 자 왔구요 아이고 잡목 들이 또 이렇게 또 그 총알 더 아까운 잡목들이 또 나니 네에 잡목목들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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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흉림도 없네 아 자 뚱땡이 형 좀 다와주시고요 어허 타후 훔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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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나 어디 몹시 멍다 풀스로 둠리프트 구할 각인가 재밌어요 진짜로 라스트 오브 툰레이더 라이즈 오브 툰레이더구나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게 뭐지? 아 이것도 자 이거 무시해야 이거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없어 거짓말이 아니라 스토리가 스토리를 뭐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악마 잡는 거야 그냥 악마한테 무슨 스토리가 필요해 그냥 악마가 악마지 어 이거 다 쓰고 오겠다 에헷 에헷 불쌍한 핑키 체인으로 접 베시뚜까 다시 합시다 뭐야 누구야 어이구 형님 두 마리가 소환이 되셨네요 어 네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악마면 뭐하나 다 부숴버리면 그만 어이구 형님 두 마리씩 어이구 야 이 사이버용 사이버 파워우우 와 저 파워우우 부대요 저거 엄청나게 진짜 위압감이 장난이 아니다 헤헷 거짓말 아 위압감은 장난이 아닌데 위압감은 으음 네 사이좋게 잡으시구요 뭔가 최종 버스필인데 이거 더 나올 것 같은데 더 나와야 하는데 더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왜 안 나오지 자 이걸 누르면 더 나온다 100% 나온다 나와라 그렇지 헤헷 빨리 다녀야지 약오를 지럼 약올로 지럼 그래 안녕하세요 형님 겁나 빠르죠 폼사탕 야 겁나 빠르다 장전소 쏘봐봐 나오자마자 죽어주시고요 장롱들 아 다 바뀌었어 투명 투명 핑키들 또 뭐 있니 원샷 투킬 투킬 누구야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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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져지 마시고 형님 아이고 이거 또 야 아프다 야 잔목들 펫 잘가 얘들아 오버워스트 페드 플레이 돼요 야 형님들 엄청 많이 나오시네 얘들아 얘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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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얘부터 무조건 얘부터 무조건 얘부터 얘부터 아 더럽게 안 오는거야 어디갔어 겁나 빠르다 야 헤헷 파우 형님은 로켓 런치 아니면 잡기 힘들다 진짜 끝 뭐야 이건 또 이런 레버가 다 있네 PC에선 패드 유저 비추합니다 힘들거 같은데 PC 위주랑 하면 자 일단은 다 된거 같고 어디 보자 열려라 야 왜 안 열리냐 아 저거 해야되는거야 그제 먼저 업그레이드 한번 업그레이드 한번 갈게요 업그레이드 어디 보자 업그레이드 내가 뭘 아는가 보자 업그레이드 엄청 많이 아는데 자 업그레이드 한번 로그온을 음 자 사고 다사 다사 풀어 자 요것도 요것도 뭐 했니 아 다했구요 이거 왜 안되지 이거 왜 안열리지 아 이걸로 많이 잡아야 돼 거의 다 했네요 업그레이드를 다사 됐다 가자 갑시다 여기 또 뭐가 떴네 어 기름 아까워 오 기름 아까운데 이거 기름 야 최저 야 보스빌이다 보스 보스빌 나온다 아 이거 보이십니까 가운데 저거 쿼드쿼터 먹으면은 데미지가 4배인데 나오죠 아 나오시구요 다 나와라 그래 다 나 널찍하고 좋구만 뭐 음 자 널찍하고 좋네요 다 나와라 합시다 아직 먹지 맙시다 아직 먹으면 아까워 어 쟤 지금 먹을수도 없네 보니까 자 헤이 헤이 아 너무 느려 이걸 잡을래 음 네 한분씩 차례대로 맡아주세요 네 머리 머리 어깨 무릎 심장 죽었다 아이고 얘 다 났네 안녕 음 아이고 야 아프다 야야 음 죽으시고 네 해보자 Orange 좋아 здbee 아 이게 있구나 이게 시즈 모드라는 건데 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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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한 방이네 완전 센데 이거 움직일 수 없는 대신에 굉장히 셔여 한 방이네 요 야 겁나 센데 horizon 으으으으음 오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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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요 아이고 머리 아이고 머링이 어깨 무릎 죽으셨네 레이건이 좋긴 하네요 또 어디있지 나도 안잡은거 같은데 나오는구나 이제 자 이때 먹어줄까요 한번 음 4배 데미지 아프지 4배 데미지라서 애들이 엄청 빨리 죽어요 음 4배 데미지 아프고요 네 죽어주시고 파워 형님도 4배 데미지 앞에서는 죽을 못쓴다는거 이걸로 바꿔주면 더 쎄고 아 이거 뭐야 편이 없니? 대해상이 음 자 4배 데미지 끝났네요 어이구야 엄청 많이 오네 이것도 너부터 어 잘피하는데 역시 레이건 자 우리 파워 형님이 저를 맞추질 못하고 있네요 불쌍한 형님 불쌍한 형님 느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 또 누구 나오니 끝이야? 끝이요? 아 뭔가 몬스터들이 강하다는 느낌이 안들어 전혀 너무 쉽게 다 보니까 게임이 너무 쉬우면 재미없다 했는데 둥가이가 너무 쎄 이거 뭐 악마들을 발라버리는 그런 엄청난 존재지니까 너무 쎄 어디로 가야 되는데 표지는 제쪽인데 일단 반대로 돌아 봅시다 한번 이쪽으로 먼저 이쪽이구먼 이쪽 아니야? 어디지? 막혀있구요 이 위구나 그렇지 노란색 여기다 이쪽쪽도 하나 더 해야 돼 어우야 박력 있어 겁나 박력 있어 이상한 톱니수레밖에도 나오는데 이게 뭘까요? 뭐 어떻게 하라는거지? 어떻게 합니까? 어디 뭐 열린 데가 있나 보구먼 어디서 뭔가 열린 소리가 난 것 같으니 어? 이쪽이다 지하다 지하다 아 저쪽에 뭐가 있어 저쪽으로 뭔가 지하 내려간 데가 있어 이쪽인데 여기를 어떻게 하지? 가운데 통해서 하는 건가? 어어? 어디로 가야돼요? 어허 이거 무섭네 아 얘 하나 더 있구나 미안염 아니 근데 이 둠가이 형이 뭔지는 알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근데? 이게 막달 오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또 잠목들이 이렇게 잠목 하나요 둘이요 승대하기도 힘들다 원샷 투킬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서른아님 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오 서른아님 오우 야 후원 만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세상에 후원이기 이렇게 더 들어오다니 아 후원 만원 너무 감사합니다 쉐쉐 쉐쉐 제가 필살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의미로 필살기 갑니다 헤헷 만원 후원금 필살기라는 어 죄송 음 아 서른아님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후원해 주신 건 제가 정말 게임을 사던가 아니면 방송 장비 좋아지는데 쓰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야 더럽게 아프다 야 니네 너부터 일로 올래 오게 잘 도망쳐 일로와 음 잘가 이야 바론 오브 일로와 형님이요 대화수단 좀 대화 좀 합시다 대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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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대화 좀 형님 대화 좀 대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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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음 좋아 자 아래에 가스 하나 더 있어 가스 먹고 대화합시다 어 여깄네 여깄네 자 형님 오세요 그렇죠 형님 대화수단 대화수단 음 엄청난 것 같아 진짜 이 대화수단은 너무 최고인 것 같아 보스용이야 보스용 자 어디로 가죠 이제 체크포인트 체크 어디로 가야 지하로 가는 문이 열리지 방금 뭐 열리는 소리가 났는데 이쪽이구나 자 먹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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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갑시다 와우 자 먹지 말고 풀숲으로 잔고 남아서 아닙니다 진짜 주신게 감사합니다 저기 또 어디지 아 깜짝이야 아 선빵 내리는거 봐라 진짜 음 음 음 음 아이고 뭐 이렇게 안 죽어 이분들 음 음 죽어주시구요 가까이 오지마 징그러워 가까이 오지마 징그럽다구 호잇 호잇 어 디자인 좀 뭐할까요 디자인 자 악마스러운 느낌이 물씬 나고요 어이구야 저기 또 형님이 계시네 또 형님 제가 지금 움직이기 힘들거든요 가만히 좀 계셔주세요 그러니까 음 또 착하시네 또 가만히 계셔주시고 슬슬 보스가 나올거 같은데 어 무서워 떨어지면 죽구요 내놔 인마 야 니 왜 여기까지 있니? 얘는 왜 여기까지 있어? 이게 뭐지? 모바의 터렛 스턴범 어 어 게팅 로... 로타스? 어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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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해야지 내놔 이 자식아 시모르 뺏김 야아 이거구나 우와 야 엄청났네 이거 써볼까요 한번 자 두배 모드 두배 모드 와 미쳤어 야 미쳤어 미쳤어 진짜 야 과열되네 근데 보니까 야 미쳤다 진짜 미쳤다 이거 야 미니건이다 미니건 자체다 진짜 야 이거 좀 와 미쳤는데 이거 미니건 그 자체다 미니건 해 해 해 음 갑목 네 형님 글로리킬 아 또 계시네 음 좋아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라 네 네 다 나와주시구요 다 비켜주시구요 네 네 이렇게 어 블레이드 좋다 이거 주베인을 다 잡을 수 있어 어이구 아프다 아팠소 아팠소 에너지를 퍼뜨려 주변으로 에너지를 퍼뜨려 주변으로 어 올라갈 수 있네 헷 못되기 싫어 어디가세요 네 어이구야 또 파워 형님 나오셨네 야 미니건 한번 써볼까 미니건 아야 아까워 음 죽어주시구요 춤춘다 춤추는거 봐라 어메해 춤 잘추네 야 파워가 두분이셔 뭐라 버리겄네 시즈모드 시즈모드하면 좀 쎄지죠 이게 자 시즈모드 와우 시즈모드 음 시즈모드 시즈모드 아 죽으셨어 야 시즈모드하니까 두방만 익었어 아 못편나가 끝 끝 나이스 끝났구요 또 뭐 나오니? 아이고야 아이씨 일로와요 아 아 가스 부족하다 가스 없다 가스 없다 뭘로 없애야 할까 미니건 으음 아이고 아프다 아프다 아이고 아이고 아 글로리킬 뒤에 또 계시네 저분이 약간 예측샷에 좀 나냐 예측샷 아우 글로리 글로리킬 아이고 또 또 또 또 났어 세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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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대화 아 안되는군요 대화가 안되 대화가 안되는군요 아쉽 그 게임 총알 보금은 어디서 해요 그 주변에 일단 아이템들이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몬스터 잡을 때마다 나옵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팔을 쓸 때 가까이 가서 근접하면은 글로리킬을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아이템이 잘 나와요 아이고 아이고 쭉쭉쭉쭉쭉 뭐가 나왔어 야 투명인데 투명 아 투명피기 얘들아 얌전히 있지 못할까 어? 얘들아 투명하다고 해서 이렇게 값치는 거 아니란다 음 그래 그렇지 한 놈씩 다 숫자 에너지가 없다네 어? 여기 또 우리팀이 있네 잘 가져갈게요 어디보자 자 이거는 어디서 쓰는거 있지? 이거지 9개 있지? 오 좋아 9개 있네 자 파워 이펙트 이거 뭐지? 디스 업그레이드 스피드 스피드 액션 스피드 쪽에 스피드 액션 스피드 액션 사고 사고 됐어 가자 아이고 또 제일도 나왔네 저거 또 좀 죽을래? 미사일 꽂혀주시고 눈알을 뽑아서 그냥 황마 그냥 네 연료가 부족했네요 자 더 있니? 아이고 또 멀리 가자 일단 멀리 가자 멀리 가는게 중요합니다 일단 굳이 굳이 가까이 싸울 필요 없어요 멀리서도 형님들이 되게 느리기 때문에 파워들이 그냥 때리면 되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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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크령님 저 대빵 형님 대빵 형님 대빵 형님 또 나오셨고요 네 형님들 네 아이고 한 명 한 명 더 나오셨어 야 겁나 세 네 진짜 는구나 와우 로켈런스를 몇 방 맞아야 죽으시냐 로켈런스 다 썼고요 다 죽네 역시 둠가이가 최고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샘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? 그렇죠 바로 보스전이라는 거죠 이렇게 템들이 많이 나오는 거 뭐겠습니까 보스전이라는 거죠 보스전 이렇게 아이템들 나오는 건 보스전이죠 가자 딱 봐도 보스네 갑시다 자 뭔가 또 있고요 자 저게 바로 우리가 얻어야 할 크루시블이라는 열쇠예요 지옹 문을 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지키고 있는 애가 바로 이녀석이죠 오우 오 안으로 기생충 들어가고 조종하네 에바 2호기인가 에바 2호기 탑승 와우 어디 얼마나 세지 볼까 오우야 방어막 봐라 방어막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네요 어이구야 야 광역기야 광역기 그래도 그때니까 거리 띄우면 싸우니까 어렵진 않네요 어허 자 거리를 띄우면 싸우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뭐하니 음 쉽네 어렵지 않네 타이밍만 좀 조심해서 어 화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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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뭘로 잡아야 할까 뭘로 잡아야 얘가 좀 뭘로 아 이걸로 잡아야겠구먼 아 이거 아프다 야 어 이걸로 잡을게요 이걸로 어 그렇지 그렇지 어이구 아프다 음 어렵진 않네요 음 패턴이 단순해가지고 음 좋아 이리와봐 그렇지 어 얘 시즈모드라니까 더 빠지지 않네 자 시즈모드로 타이밍 봐서 어 어 저를 때릴겁니다 이리와 그렇지 타이밍 봐서 이렇게 때리면 더 에너지가 잘다네요 화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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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봐 응 좋아 으응 어이구 열받아 어이구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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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라는거지 어? 어이구이lement 어이구 이거 뭐야 어 별 요상한걸 다 쓰네 야 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이건 매 наш 이건 좀 이건 좀 이건 좀 이건 좀 이건 좀 아이고 더럽게 앞다려 자자자자자 내려와 내려와 이 짜식아 어? 우릴 임마 이 짜식인용 좀 빠른걸로 상대해야겠다 와 저건 어떻게 저건 어떻게 피하 야 저건 어떻게 피하지? 어 순식간에 죽네 이거 아 저건 어떻게 저건 어떻게 피하지? 야 순식간이다 순식간 다시 한번 갑니다 제가 너무 야빴네요 죄송합니다 약보지 않겠습니다 음 진지하게 이제부턴 진지 뭐지? 아 이거 로켓런처 너무 나도 아프다 이거 장 때리자 음 장 때릴게요 선물이야 와우 피해주고 컴온요 가까이 와 샷건으로 드려야지 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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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야 아프다 야 쎈데? 집중해서 두박 두박까지 못됐다 아 아 아이고야 좀 아프다 조심해야 겠어 아 이거 이거 로켓런처 쓰지 말아야겠어 나도 아프다 이거 이리 와 일루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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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방! 9방까지 못드렸네 오케이 자 에이리 하르트만 어서오시고요 이 둠가이는 악마또끼 빼기만 무료로 깨드립니다 그렇지 다 잡고 있어 맞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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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났어 화났어 2페이지인가 2페이지인가 이제 자 방문제크 요사한거 또 씁니다 이제 불 불결 세례 어우 더럽게 아프다 이거 아니 저거 어떻게 피해 저거는 아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이건즈스키 야 이건즈 너무 심하잖아 야 에너지 1밖에 나왔어 1밖에 미치겄네 반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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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살짝 잡으면 끝난다 아 그 다음에 불길이네 불길 어떻게 불길 어떻게 피하냐 이거 야 에너지 1밖에 없어 1밖에 없어 미치네 야 에너지 1밖에 없다니까 진짜 돌겠다 돌겠다 미치겠다 야 어떻게 피하냐 이거 어떻게 아휴 아 아잇이 어떻게 어떻게 잡지 아 불 이거 너무 아파 이거 어떻게 피해 땅 땅 땅 이게 너무 아파 기가 맥히나 안되겠다 그 불을 뒤쪽에 스피해야 할까 하자구요? 아 너무 아픈데 이거? 자 그렇지 일단 레일건으로 레일건으로 상대해주고 일단 먼저 그렇지 레일건 역시 잘 나오네요 에너지가 레일건을 빠르게 없애줍시다 일로와 허잇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자 화났을때 가까이 가서 템 먹어주고 보스턴이 힘드네 에너지가 안나와 일단 그렇지 두대 때리고 좋아 바운드에 빠르죠 그렇지 음 좋아 이리와라 그렇지 한대 한대 두대 저거 쏠땐 두대될 수 있다 그렇지 좋아요 음 음 거의 다 잡았고 아 화났어 화났어 가까이에서 아이템 먹고 레일건만 쓰면 되있네 레일건 또 이상한거네 이상한거 불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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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마들의 불쇼 근데 두대 불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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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만들 불쇼하고 있어 어지럽대 어지럽대 불쇼 또 이상한거 또 또 또 피해주고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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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거 이거 자 일단 피하고 오케이 자 불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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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마들의 불쇼 불쇼 남방 우방 음 그래 레일건 이제 체력이 없던 걸로 선방 우방 그렇죠 거의 다 잡았다 여기 다 잡았죠 아니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거를 미치했네 또 또 또 불쇼 또 불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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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씨 아 이거 깨고 잔다 오늘 오늘 깨고 잔다 이거 이거 꽝과 이게 제일 어려워 이게 뭘로 잡아야 제일 에너지가 많이 날까 뭘로 뭘로 잡아야 제일 에너지가 많이 날까 역시 이게 제일 나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내가 좀 더 데미지를 많이 넣자 내가 좀 더 데미지를 많이 넣자 음 딜을 좀 더 많이 넣겠습니다 음 좋아 이리와 마치 유다이를 보는거야 닥소 화났어 화났어 음 한 대 두 대 스템 먹어주고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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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대 두 대 뭘 각을 재고 있냐 빨리 와라 그렇지 오우 점프하면 안되는거야 이거는 위로하는 것도 있구나 음 음 두 대 두 대 두 대 두 대 때릴 바 때릴 바 때릴 바 응 두대 관경을 화났을 때 아이템 먹어주고요 두대 일단 에너지 잘 맞나 어 또 불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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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 하이엣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거를 불 불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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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환상의 불쇼 자 이제 한 번 해주고 두들 때려주고 다시 한 번 불쇼 신명 난다 그렇지 한 대 두 대 두 대 또 또 또 저거 또 왔나 또 왔나 하잇 그렇지 피해주고 그렇지 오우 이게 제일 어려웠는데 피했어 드디어 또 또 또 또 불쇼 또 불쇼 또 또 또 또 또 오우 질리지도 않아 야 지금이야 한 대 야 거의 다 잡았다 거의 다 잡았다 자 거의 다 잡았어 거의 다 잡았어 한 대 우 대 그렇지 어 다시 원상복귀 배운 게 없구나 으쌰 그렇지 글로리킬 빠샤 인마 내놔 인마 니 무리 니꺼가 내 내꺼 내꺼야 인마 음 수고 잘가 네 빠이빠이 녀석 어 이거 또 뭐야 아 아 또 나오네 이게 또 뭐야 두 마리요 아주 쌍어 엄청나는구나 이렇게 불꽃쇼 불꽃쇼가 두 배여 그러면 아이고 근데 대신에 적이 없네요 그래도 저거 뭐시냐 방어력이 없네요 야 니네 좀 야 이거 좀 너무하지 않니 진짜 진심 자 한 놈만 한 놈만 뺐나 한 놈만 저 이상한 불꽃쇼들을 하고있어 얘들이 야 진짜 니네 좀 너무한다 필사기 막 쓴다 그냥 죽어라 그냥 제발 죽어라 제발 야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거를 좋아 에너지 에너지 어 어 좋았어 어휴 어휴 에너지 먹으면 뭐해 다 죽네 또 헤헤헤헤헤헤헤 제발 제발 살려주십쇼 제발 한의 아버지 불꽃쇼 제발 살려주십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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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에너지 없다 에너지 없다 제발 살려주십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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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설마 거기 한 마리부터 아니겠지 설마 설마 마 설마 어 다행이다 두 마리부터 그래 한 마리부터는 넘어하지 불꽃쇼 보여줘 야 진짜 이게 좀 너무 아프지 않냐 볼꽃쇼 보여줘 야 진짜 너무 아프다 이거 좀 이거 좀 아프다 야 어떻게 피하냐 이거를 에너지 없다 에너지 없다 한 놈만 뵙나 한 놈만 야 이렇게 뭐하냐 아 또 죽었어 한 번 더 레일건으로만 싸게 돼 레일건 아니다 저걸로 사볼까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패턴 있나 따로 와 진짜 아프다 미쳤다 이거 진짜 아 이게 에너지가 많이 나는 순간이 있구나 이게 애들이 아파할 때 뭔가 있구나 이게 뭔가 있어 이럴 때 이럴 때 아 이럴 때다니까 에너지가 많이 나는구나 이게 불꽃쇼 날이 왔고요 어 좋아 좋아 야 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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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죠 뭔가 약점이 있었어 요럴 때 요럴 때 그렇지 자 이때 한 번 필사기 한 번 가미라잉 잘 가 어 뭐야 야 아 이거 너무하지 않니 이거 좀 가자 반드시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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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아 쭉 빼기 쭉 빼기 쭉 빼기 그냥 어 야 아주 그냥 대게 껍데기까지 그냥 한눈 너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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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잘 가라 끝났죠 갑니다잉 으이샤 숨었죠 어쩔건데 야 시원하게 뽑아 읍세시네요 엄청나 어 아주 시원했어 대박이네 자 이제 아이템 먹겠습니다 에 설원에 안녕하세요 오 뭐야 이 사람들 뭐야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친구여 어 죽은 원원들인가보네 오케이